조선주 기자제도 좀 볼 필요는 있고 핫하지는 않고 어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제가 항상 우리가 조선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추식은 내용적인 면들은 항상 후행적으로 반영이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끈기 있게 끝까지 가거나 아니면 현상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건데 이미 제가 차트를 열어놨는데 대우조선 해양 대우조선 해양도 열어놨고 한번 볼게요 현상부터 볼게요 현대미포조선도 열어놨고 현대중공업 지주도 열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축 밀렸을 때 대응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못하셨다는 거고 지금은 늦었다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늦었어 그러면 현대중공업 지주를 가지고 다 비슷해요 그러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가 영업이익이 2분기 때에 1846억이에요 1846억 1분기 때 5343억인데 2분기에 1846억이니까 2분기 실제가 안 좋으니까 떨어진 게 당연하죠 대응을 했어야지 대응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3분기에 추정치가 2429억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현대중공업 지주도 그렇고 대우조선 해양도 그렇고 현대미포 조선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에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왜? 아까 박사님께서 다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 반영 포인트가요 실적 반영 포인트가 좀 늦어요 실적이 반영되는 그 시점에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거고 그때 외국인들 수급을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조선 기자재들 동성화인택이라든가 지금 조선 기자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카본 태광 이런 것들 엄청 빠졌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회예요 기회에 대응 못하셨으면 지금 늦었어 사실은 늦었어요 이거 팔고 다른 거 사서 수익이 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자신 없으면 그냥 갖고 계세요 방법이 없어 지금은 그런데 갖고 있어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갖고 있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펀드멘털이 영 엉망이면 그렇게 제가 감히 말씀 못 드려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가격의 상승은 후판 가격의 상승 여련 강판의 상승 이거는 자동차 업계나 조선주의 부담이에요 이런 것도 작용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자 진짜 자신감 있게 트레이딩에서 대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잘못된 트레이딩을 통해서 손실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계좌가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이것도 갖고 계신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주는 그렇고 해운주 흠은 흠은 요즘에 좋은 얘기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파악을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좀 이 시국에 물론 그들의 어떤 주장은 있겠죠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 현재 흠 같은 경우에는 HM 같은 경우에는 영업위기 추정치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어요 3분기가 제일 좋아요 HM은 3분기가 그래서 지금 1분기 대비해서 1분기 1조 3천억대 1조 3천 8,869억 정도 되고요 2분기에 1조 9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우리 근로자들이 좀 근로자들한테 이익금을 좀 분배하라 이런 개념으로 노사 간에 합의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잘 좀 됐으면 좋겠고요 3분기 실적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4분기 조금 1조 6천억으로 좀 다운되면서 좀 약해요 그래서 HM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럽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비중을 아직은 엄청난 급락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다면 좀 비중을 좀 졸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대안해원 같은 경우 많이 빠졌네요 네 그래도 HM은 아주 견주한 상태예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좀 대응을 항상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부담스럽지 덜하신 분들은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아이고 부담스럽다 그러면 앞으로 3개월 6개월 뒤에 추가로 더 사는 전략을 위해서 돈을 마련하십시오 하셔서 더 사십시오 더 사시면 되는데 그럴 자신 없으면 조금 대응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시장 관점에 예를 들어서 3분기 좋으니까 혹시 좀 반등이 나오는 경우 있으면 비중을 3분기가 기회예요 비중 줄이고 4분기 좀 안 좋다 하니까 대응의 논리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